박준철 씨나 어머니나 언니나 또 같이 하면서 함께 했던 시간들 곡이 좋았고 우리 박준철의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저는 이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화도 너무 나서 이런 불편한 사이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작에 섰던 거고 박세리 만기자는 이사장이 저희기 때문에 정과사는 잘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안 기자님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눈물까지 이렇게 쏟아낼 정도로 감정에 복받친 모습을 보였어요 박세리 감독,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것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까지 이르게 됐는지 어제 회견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사실은 박세리 기자를 과거에 취재했던 기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찹찹한 굉장히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한숨이 나왔었죠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보면 과거에 박세리 씨와 한 24년 정도 인연이 있는 기자가 이 사태를 막을 수 없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질문을 받기 전까지 박세리 씨가 굉장히 사실은 멘탈 갑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어제 그 질문을 한 기자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고 했잖아요 네, 2000년대부터 계속 취재를 했던 기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보통 취재원과 취재를 할 때 한 24년 정도의 취재원과의 관계면 가족 같은 사이거든요 그렇죠, 서로 신뢰관계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부모님과도 이런 신뢰가 충분히 부친과도 굉장히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질문하면서 기자의 음성도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는 박세리 씨가 그때부터 사실은 멘탈이 조금 무너졌었던 것 같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한 말이 거의 한 64초 동안 대답을 못했거든요 대답을 못하고 겨우 말을 꺼낸 말이 막을 수 없었다 막을면 막을수록 아버지의 부채가 또 드러나고 계속해서 막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결단을 내서 용기를 내고 섰다라고 말을 했고요 결국에 어제 박세리 씨가 기자회견을 연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부채로서 자신의 선을 긋고 이제는 박세리 희망재단으로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큰 용기를 내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문화 쪽 전문으로 취재를 해오셨으니까 이 가족에 대한 사랑,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이 박세리 감독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좀 각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언론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과거에 사실은 우리 지금에서야 골프가 대중화되고 많은 분들이 하고 즐기는 스포츠가 됐지만 과거에 골프는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잖아요 많은 돈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박세리 씨의 부친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아버지가 빚을 내면서까지 박세리 씨를 골프를 지원해주고 전폭 지원해줬기 때문에 박세리 씨가 아버지를 표현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제2의 코치다, 나의 그리고 아버지는 나의 스승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박세리 씨가 2016년도에 은퇴를 하면서 아버지와 포옹하던 장면은 전 국민들이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내 골프인 세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박세리 씨의 가족과 관련해서도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했었습니다 200억에 달하는 사실은 박세리 씨는 운동만 했지 돈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것 같은데 자기가 기사로 봤을 때 자기가 스폰서십 같은 걸 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200억 정도를 벌은 것 같은데 다 아버지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과거에 아버지 예를 들어서 시계라든가 9억 원에 달하는 시계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다이아몬드 캐럿이 9억 원에 달하는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이런 플렉스를 한 게 부모님에게 27억 원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선물을 했고 집도 지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경매에도 좀 이야기가 나왔던 집이긴 한데 굉장히 그 가족 간의 정의라는 게 굉장히 끈끈했는데 결국엔 아버지의 부채로 인해서 그걸 계속 갚아주는 과정에서 박세리 씨가 모르던 사실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특히 이번에 새만금 개발청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면서 이번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면서 아버지와 결국엔 지금은 소통을 단절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제 있었던 영상 하나 더 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보죠 저희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기 때문에 저희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갖고 계셨던 모든 채무 관련해서 제가 다 변제를 해드렸지만 더 이상은 제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오게 됐던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 일이 커진 상황까지도 분명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가 이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제가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또 수면에 올라오고 또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지금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채무 문제 선을 긋는 발언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과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희가 사실 관계가 두 가지인데 이게 조금 혼용되다 보니까 혼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구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건이고 하나는 지금 이 아버지가 이 세만금 사업 관련해서 이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박세리 희망재단 명의의 의향서였고 이 부분을 재단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소 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가 됐던 그런 사안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별도로 지금 박세리 씨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토지랑 건물 여러 개로 돼 있고 토지도 필지가 여러 개로 돼 있는데 여기에 경매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최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조금 연도가 됐어요 그 이전에 이제 들어왔던 사안이었고 지금 이게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경매는 일단 개시 결정이 있었지만 집행 정지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은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채무와 관련해서는 방금 이 재단과 관련해서도 이 재단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단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다른 부분이다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경매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에 관해서 이제 박세리 선수가 이야기를 한 부분은 이 경매도 이 토지나 이런 것들의 몇 가지가 지분이 박세리 선수 단독 명의가 아니라 아버지랑 공동 명의로 2분의 1씩 명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가 2017년에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 아버지의 지분도 박세리 선수로 다 이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아마 예상되기로는 이 부분이 만약에 이 채무자가 빚이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어떤 매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현금화를 해버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현금을 다 써버리면 받을 길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매매 행위를 사회 행위라고 해서 취소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2017년에 이 명의를 이전한 것에 대해서 사회 행위 취소송이 지금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 소송은 1심이 2023년 1월에 추정이 되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또 이제 이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이 경매를 신청했던 채권자에 대해서 청구 이의 소송이라는 걸 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판결이라든지 집행권원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거 내가 갚았는데 라든지 다른 이유가 있을 때 청구 이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청구 이의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사실관계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박세리 선수의 이야기는 이러한 채권자들, 아버지의 채권자들로 인해서 너무 많은 이런 부담을 가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더 단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다른 사업이라든지 채권 채무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신뢰를 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는 본인과는 좀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걸 좀 명시적으로 알리기 위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안 기자님 이제 딸은 이렇게까지 대다적인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버지의 입장은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부친의 입장은 기자회견 이후로는 나온 입장은 없고요 과거에 이제 한 11일쯤에 방송을 통해서 이제 박세리 씨의 아버지께서 사실 재단의 도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시공사 측의 요청에 동의만 해준 거다라는 입장을 다 한 차례 밝힌 바가 있고요 지금 세만금 쪽에서 골파학교를 설립할 때 아버지로서 이 정도는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입장 정도만 밝힌 상태고 그 이후에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는 이제 입장 발표가 추가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버지가 또 추가적인 기자회견으로 뭔가의 입장을 내실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아버지의 입김이 박세리 감독이 어렸을 때부터 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좀 언론에 알려진 혹시 알려지지 않은 이런 스토리들이 좀 있습니까? 네, 박세리 씨 하면 사실은 굉장히 척박한 골프 환경에서 골프를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의 코치에 준하는 과거의 운동선수들 가운데 아버지나 부모님이 큰 역할을 하는 굉장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박세리 씨한테도 굉장히 아버지는 정신적 지주였고 그다음에 운동할 수 있는 아버지가 거의 돈을 모든 것 그 당시에 스폰서십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박세리 씨는 솔직히 없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랬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여러 운동 관련해서 아버지와 함께 연구했고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게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골프에 시작하고 그리고 끊지 않고 계속 가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럼요, 제가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박세리 선수도 없었을 거라고 흔히 늘 이야기합니다 박세리 감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연예계에서는 가족의 이런 빚 문제로 힘들어하고 곤욕을 치르는 분들이 꽤 있죠 영상 보시고 짧게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부양했습니다 청춘받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증언 잘하고 오겠습니다 조금씩 사연은 다르겠습니다만 박수홍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박수홍 씨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60억 원에 달하는 소송으로 번져서 친형과 박수홍 씨에 관해 문제로 번지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는 박수홍 씨의 형이 매니저로서 수십 년간 박수홍 씨의 연예계 활동을 지원해줬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박수홍 씨가 있는 그 이면에 박수홍 씨 형의 희생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그 뒤에 많은 출연료부터 해서 박수홍 씨는 보통의 많은 과거의 스타들이 보면 나와서 대외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바쁘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비슷한 부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초기에 뭔가의 성장 과정에서 지원을 받고 돈 문제에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그 이후에 뭔가 일들이 터지는 그러니까 박수홍 씨도 돈 문제 관련 신경 안 썼던 이유가 그만큼 형을 믿었고 형이 또 잘 재택을 해줬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박세리 씨와 유사한 것 같아요 박세리 씨도 결국에는 운동만 해왔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이런 어떤 재정적인 자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랐던 부분이 지금에 터진 건데 박수홍 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터진 거고요 그리고 장윤정 씨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몰랐던 사실 동생의 사업하는데 10억의 빚이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고 어머니와 또 절연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박수홍 씨와 장윤정 씨 같은 사례를 보면 연예인들 가족을 보면 연예인이 굉장히 대성하게 되고 한꺼번에 1학천금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만 톱스타들의 경우는 큰 돈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들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이는 경우가 많은데 장윤정 씨와 박수홍 씨 같은 경우는 결혼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하다 보면 경제를 불리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더 소송이 불거졌다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오히려 부모의 정을 더 느끼고 결혼 후에 아이도 낳고 하면서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손자, 손녀의 기쁨도 즐기게 해드려야 되는데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고 절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계속되는 부모들의 빚 또는 박수홍 씨 같은 경우는 형과의 불화로 인해서 결국 부모님과도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례를 번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게 비단 두 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소희 씨도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 심현택 씨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스타들이 비투 관련해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자신도 몰랐던 아버지의 어머니의 빚이 돌연 나타나서 곤욕스러워하면서 결국에는 용기를 내서 부모님과 저는 더 이상 소통하지 않는다면서 절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들이 많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톱스타들 중에 이렇게 가족과 돈 문제로 계속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보통 가족들이 매니지먼트라고 하나요? 네, 네 매니저 역할도 하면서 돈 관리도 하는 이런 경우들이 꽤 많나요? 과거에는 진짜 많았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과거에는 더 많았다? 네, 과거에 사실 매니지먼트 할 때 어느 정도 가족의 희생이 없이 톱스타가 탄생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부모나 어머니나 누군가 꼭 로드매니저나 아니면 어머니 현장에 오시는 경우 굉장히 많으셨고요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 명의 스타가 나오기까지 그 주변 가족의 희생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세리 씨 같은 경우도 대전에 보면 집을 따로 지어서 자매들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그게 자매들의 희생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희생이 있었고 과거에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최근에도 한 명의 톱스타가 나오면 톱스타들이 한 7년 정도 보통 계약이 맺어지는데 그 이후에 본인의 회사를 많이 설립하면서 가족 회사를 많이 설립을 하면서 또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 경영이 매니지먼트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매니지먼트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고도의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가족이 참여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분리가 되고 있는 네, 지금은 기획사들이 굉장히 조직화되고 전문화되어 있어서 많이 분리가 되고 있고 스타들도 지금은 MZ스타들은 자신의 재정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톱스타들의 관련한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쭈게 Jo가 강아 monitoring 당선사已经 방운송 방운송 당선사 당선사 현장 어떤 Some train 나 퉈 начала nation 코로나 apply ар